하나, 둘, 셋, 얍! 우와, 여신님 얼굴 수준을 내야 실화냐? 우와, 진짜 예쁘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있었다면 정말 맨날 맨날 눈호강했을 텐데! 내 여자친구로 딱 알맞는군. 까불어, 이씨! 어, 얘들아, 뭐하고 있어? 어, 단풍이 왔어? 응. 지금 새로 나온 솔로 여자애들 진아를 보고 있었어. 진아? 어때, 이뻐? 아이, 그럼 당연하지! 너같이 호박이랑은 달라, 수박이라고! 아! 어?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수박이긴 해. 자매가 없기더라고. 흠, 진아? 누구랑 이름이 똑같네? 응,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그러지. 아무래도 안되겠어. 핸드폰으로 찾아봐야지. 뚝 뚝 뚝 뚝 뚝 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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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 아..아 미안해! 미안해! 야 너 진짜 재수 없다! 누가 눈을 그렇게 네모나게 뜨고 다니네! 으악! 그..그게 마이크래프트에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닐 순 없잖아! 이게 오프카! 야! 진짜 죽여버리자! 그래 그래 그래! 죽어 죽어! 야! 근데 말이야!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다닐 거면 그냥 자태해! 자태하고 학교 올 때마다 너 때문에 투가 쏠려서 못 오겠잖아! 으악! 아 얘들아 그만해! 어? 어? 그만할까? 응? 그럴까? 아..괜찮아? 애들이 너무 장난이 심했지? 응! 어? 아..아무것도 아니야! 에이..이런거는 그냥 냅두면 된다니까! 자! 이 쓰레기나 먹어봐! 그럼 봐줄게! 그래! 꼭꼭 씹어먹으란 말이야! 몸에 좋아!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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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봐주는거야? 그래.. 어떡하지.. 그래도 쓰레기를 먹으면.. 어.. 어머..아 얘들아 그만해! 어.. 에이..헤헤.. 알았어! 야 단풍! 운 좋은 줄 알아? 진화 때문에 그만하는 줄 알아! 알았어? 응.. 개다 똑바로 안하나! 가자! 어..괜찮아? 어..괜찮아? 어..어..고..고..고마워.. 아..그래? 고마우면..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어? 그..그래? 그래서..무슨 부탁인데? 그게 있잖아.. 이리 와봐.. 어? 차트하지 말고.. 그냥..죽어줘라.. 부탁이야.. 어..뭐?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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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별일 아니야. 저기 리아야. 왜? 미안한데 나 먼저 조퇴할 테니까 무슨 숙제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문자 해줘. 어디 아파? 어. 그럼 안녕. 다음에 보자. 어휴. 괜찮은 거 맞나? 그래. 얼굴만 똑같고 이름만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검색해보자. 이,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지, 지, 진짜. 진짜였어. 정말이었어. 나를 괴롭혔던 친아. 그 애진이 과거를 숨기고 아이돌로 데뷔한 거야. 진짜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나는 지금의 학교로 전학 온 건데. 걔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며 지금 걔가 아이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아하하하. 음, 안나나. 신상 틴트 좀 써볼까? 어, 너 신상이구나. 나도 이번에 나온 립스틱. 어휴, 발색 끝내준다. 어휴, 뒤차 거야. 이번엔 비싼 돈 주고 남자친구한테 뜯어냈다니까. 나도 나도. 야, 잠깐만. 왜?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왜? 야, 우리 방께 단풍 있잖아. 못생기게 요즘에 너무 나대고 다닌다니까. 진짜 재수 없지 않아? 어머머. 어허허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왔구봐. 진짜 못생겼는데 재수까지 없어. 레전드야, 레게노. 맞아. 얘들아, 그래도 적당히 괴롭혀. 야, 너가 제일 많이 괴롭히잖아. 뭐야, 너 아이돌 속 서들어가면서 연습생 시작한다고 하더니 벌써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려면 어떡해. 내가 위에 가잖아. 야, 일로 와. 아, 설마 죽겠어. 아이고, 일로 와. 동네, 짓이나 발라야지. 어, 나도. 어? 이소린. 종춘 때 얘들아, 가자. 가자. veuxjon이.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이리와... 내... 내 특성... 그만 웃어 그만 웃어 성공이다 성공 틴트나 발라야지 아이 웃겨 근데 우리 너무 심했나 쌤한테 꼰지르면 어떡하지 야 괜찮아 웃겼으면 됐지 저런 찌질이가 우리한테 선생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아 걱정마 제 그럴 연기 너무 쓰레기야 웃겨 아 오늘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말이야 오오오오오.. 으하하하아 여보세요 어? 단풍아 대박 너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 어? 무슨 일인데? 너가 오늘 하루 중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어! 바로바로 요즘 잘나가는 여자 아이돌 진아! 팬사인회 티켓이야 뭐? 어때? 신나지? 정말 잘나가서 구하기 힘든 거라고 같이 팬사인회 가서 기운 차려보자 어? 단풍아? 어! 어! 그래! 알겠어 어! 그럼 알겠어! 내일 봐! 누? 그래... 내일... 내일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야 응 단풍아! 빨리 나와! 알았어! 갈게! 빨리빨리! 갈게! 빨리! 가자! 얼른 흐흐흐... 오!! 하루하루! 지난 땅 안밤 왓다신 오나마의가 아... 지드 깃들랐어요 희해와 와... 만나서 굉장히 이런 식구 됐어요 반갑다고 화면에 한 번 해볼게요. 늘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사짱을 볼 수만 있다면 이념의 티비고 맨버거, 버거, 나발이고 다 좋다. 지사짱 혹시 더 한 번만 잡아줄 수 있냐는? 아 네. 올게요. 지사짱이 내 거 맞아졌다! 이거 병생도 난리는 거야! 와 진짜 이쁘다! 이제 우리 차례야, 단풍아. 그래. 확인해보고 칼로 죽이는 거야. 어머. 어디서 좀 많이 본 얼굴이네요? 안고 한번 만나봐. 뭐 안고있네. 난 뭐야. 진짜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아.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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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